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이곳에선 어떤 빙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좌향당근을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당근을 시원하게요? 당근빙수라는 건데요 이쪽에 구좌읍이 향당근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근을 이용해서 좀 더 색다르고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된 메뉴입니다 당근빙수 처음 들어봐요 그대로 들어갔다 일단 보기에는 색깔부터 당근을 연상시키기는 하는데 어떻게 당근빙수를 만들게 됐을까요? 색깔이 너무 예쁘다 올레길 처음 걸을 때 남편이 저한테 당근 주스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커피도 아니고 그래서 당근 주스지 하고 먹어봤는데 여기 구좌읍에서 나는 향당근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올레길에서 만나 결혼해까지 꼴이 난 주인장 부부 연애 당시 먹었던 당근 주스가 인상 깊어 당근을 활용한 빙수까지 만들게 되었다고 지금의 당근빙수를 만들기까지 실패도 많았지만 연구에 연구를 거듭 모두의 입맛에 딱 맞는 당근빙수 레시피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일단 당근 주와 향당근을 잣집기를 이용해서 즙을 내주고 당근즙에 우유와 연유 등등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때 물을 넣지 않고 당근즙만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 냉장고에서 잘 어울린 당근즙을 두 개로 곱게 달아주면 주황색 당근색을 곱창히 품은 빙수 얼음 완성! 씹는 맛을 더해줄 호두를 뿌려주고 단근빙수를 연상시키는 애플민트로 마무리 담백한 맛이 일품인 당근빙수입니다 저희가 어울리는 토핑을 과일도 해보고 팥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다 당근의 향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당근의 향을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다가 가장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으로 가게 됐어요 구절향 당근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신개념 건강식 빙수 당근 빙수 당근즙으로 만들어서 맛이 없을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부부의 필살 레시피 덕분에 달콤하면서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빙수 위에 당근이 썰어져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근이 직접 갈려서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고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당근맛이 별로 안 나요 생각보다 향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목도 당근? 모양도 당근? 당근 믹스가 최고예요 학생들로 인 workforce 인사의 개인저장 인사ors의 개인저장